음악 음악 첫 판에 승기를 어떤 팀이 가져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박재호 선수 한 번에 잡아 넘기려는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당규 선수가 체격이 정말 좋은 박재호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해야 할지. 빠르게 공격을 해봤는데요. 박재호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윗발을 이어서 잡아 넘기는 공격을 연달아 보여줬는데요. 이게 순간이었죠. 위협적인 순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는 양 선수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과 intuitutes 갖고 baby 팀의 힘과 힘의 대결인데요, 얼굴을 정확히 발로 때리거나 잡아 넘기면 이기된 경기입니다. 정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아랫받은 소리가 정말 강력하죠 서로 인정하면서 지금 허인은 선수는 용인의 마지막 선수인데요 동대한 입장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두 선수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선수 회심의 일격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선수 아랫받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허인호 선수의 계속된 공격이고요 아 잘합니다 장바 방패 대결이 아닐까 그런 순간인데요 매장방片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